지윤이 집 있냐? 지윤이 집 있냐? license 그 위에 오르래 scrambled 이제 ripping 어서 piece 와 발전기 없는 건 실화야 야야야 이거 좀 밀리는 척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야 이거 푸쉬하지 말자 이거 야 땅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총알 부터 챙기자 그냥 손에 안 봐도 되니까 털에 조금씩 조금씩 까면서 그냥 앞에 밀려도 쟤네 베이프는 거심 앞에 밀려도 돼 어차피 재밀도 하면 돼 그냥 아 크루즈 뭐야 이 딜 상당히 빡세게 들어가지 너 빨리 막아줘 애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냥 포인트 되는 거 딱딱 딜리면서 해줄게요 총알 거의 다 회수했어요 이거 어떤 얼음인데 아 이거 하필 구경품되나 지금 기재야 갖고 와봐 아 나 그리핀 있구나 아 이거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 이거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 아 스태고 안장만 4개 먹었어 우리 잠깐 털에 털에 꺼봐야겠다 왼쪽으로 갈까요 우와 밖에서 또 고려로 나오고 계시네 그쪽으로 가봐 왼쪽으로 고아로 와봐 돌콜이 일개가 좀 빡세지 좀 빡세지 아 좀 죽어갔다 오 침대 컷 이털이 필러 어디가 침대 컷 침대 컷 앞에다 터렛을 넣어가지고 라임 와르르 와르르 여기 한개밖에 없어 무슨 없이 터렛 갖고 계신거에요? 19대 자꾸 런처 뒤에 꾸부시네 쟤네 여기 전력을 쏟아야돼 터렛 터렛어 지금 이거 못 밀으면 우울 가는거야 쟤네 얘네 챔피 렛크 스파이다 빅토렛스 나왔어요 얘네 팝이랑 팝이랑 맞동산 팝 다 거기다 반대편하니 브리딩 라인인가요? 거의 터렛 맛있게 터렛고 계세요 여기 애들 전력 쏟고 있거든요 뭐야 총알이 다 챙길게요 런처 좀만 더 쏟아 런처 좀만 더 쏟아 그냥 여기 터렛 여기 터렛 여기 터렛 없다 야 들어와라 얘들아 문? 어 브리딩 라인 없어요 터렛? 어 터렛 없어 들어와 땅 터렛 다 밀었긴 했거든요 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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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딩 라인 다 씹고 이렇게 터렛게요 브리딩 라인 좀 좋은거 같은데 아 기가 들고 올까 안 들고 왔는데 리핀 없구만 어 고래 뭐야 이거 잠시만요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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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내가 먼저 갈게요 이거 야 터렛 터렛 오케이 터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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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이미 저 우리집에다가 터렛 핫 터렛 이거는 와 크루즈 더 쐈니까 빠르게 넘어갔다올까요? 아 근데 여기 칼식 양쟁이랑 맥걸려가지고 여기 나간다 아 여기 칼식은 안되겠다 야 다시 애들 잡으러 가볼까 땅만 한번 외칠까 이게 궁극히 집이 있냐? 으하하핳 이원님 집에 있냐? 에이 뭐 아니 내 팔을 조금 끊고라 아니 몇번있고 이게 아니라 이거 봐봐 아아.. 와 유튜브 하겠네